왕이 그날 없이오! 나오셨습니까, 전하? 어린 내가 왕위에 올랐다 하여 왕을 무시하는 데는 없길 바라오. 근데 요즘 백성들에 대한 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 어찌해야 백성들이 신임을 얻을 수가 있겠소. 전하,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자 소악이나 노노, 그의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한 번 배워보시지요.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아신이요. 복이 회하하시고 유이포하로다. 한 번 해보시지요. 부생 아신하시고... 그 다음이... 까먹었냐? 까먹었어? 부생 까먹어! 아휴... 아휴... 정신 차려, 인마. 아휴... 이... 이 왕을 이렇게 때리나? 선왕 땐 더 맞았사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약간... 지금 날 무시하는 거 아니오? 그 말 거두어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맞고 배울 바에 차라리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않는 편이 낫겠소. 전하! 10년치 마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를 준비했사옵니다. 또 지난번처럼 왕왕왕왕왕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준비하였사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라. 들려주시오. 왕왕왕! 그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는 소리라고? 여기서 나는 소리요. 음이 다쳐. 야, 이거를 무슨 현관문 열때 이렇게 누르는 그런 소리 아닌가? 여기서 나는 소리요. 야, 이거를 지가 만들었단다. 내가 똑똑히 봤사옵니다. 야, 얘들 이거 좋아? 어? 이 장난꾸러기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입었이요. 사관! 사관은 이 자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적었어! 사관은! 사관! 사관 어디 간 것이요? 사관! 참! 이 옷 이거. 이거. 내 옷 아니요? 응. 네 옷. 야, 니가 내 옷을 왜 입냐? 내 거 빨았어. 야, 그치. 야. 야, 원래 지옷 빨면 왕옷도 입고 그래? 선왕 땐 벗고 돌아다녔 싸옵니다. 이거 때릴까 진짜? 귓볼두방 탁탁 달랑달랑 이렇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전하! 전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시던 전하의 생물을 찾았사옵니다. 내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내 생물을 찾았단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서 빨리 어마마마를 들라하시오! 들라하시오! 전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옵소서. 나오십니다. 어마마마. 더 크게 불러보시옵소서. 어마마마! 하이, 헬로! 하이! 하이!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왕이 사는 곳에? 왕 영호라면? 킹! 왕을 만나다 영호라면? 북킹!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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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우리 친모라고? 예, 생모이십니다. 야, 내가 어디서 많이 본문 가졌긴 한데. 여기선 아니지 않나?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여자야? 남자야? 뭐야? 남자야. 남자야? 어머, 왠지? 여자라고! 바꿔줘! 바꿔줘! 나, 나 헛소리해줘고 나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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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내 친모라고? 예, 전하! 하이! 그럼 니가 모시고 살아. 그 막말 하시는 거! 하이! 정말 너무들 하시오.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도대체 대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이오? 제대로 한 일은 있길 안 좋시오! 너나 잘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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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